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박해를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역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펄펄 살아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은 이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만은 눈을 감으면은 갈보리에 십자가가 보이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감고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라도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켰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외치고 또 유튜브로 외치는 말도 귀기울여 듣고 그것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이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지금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대사들,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마오메트의 이름 또는 석가모니의 이름 또는 다른 마리아의 이름, 로마 카톨릭 교황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하는 세상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미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이 주는 박해를 오히려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견디어낼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박해를 받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노마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륙당했던 암흑시대에 비교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사소한 비방은 사실 박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대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미국만큼 그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마귀가 박해를 가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립학교 졸업식 날 그리스도인 교장선생님이 졸업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교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장선생님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어겼다는 죄로 당국에 체포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날 자신들이 박해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대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죄, 지옥, 심판, 지옥의 형벌을 죄인들에게 설교한다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모든 죄들을 싣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그 사람을 증오하고 박해하는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죄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변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문화, 세련됨, 고상한 매너 등의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사랑과 공직의 성스러움, 소속 교단이 가졌던 과거의 명성과 그 명예를 거짓 때의 역사적 입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데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특별한 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주님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를 더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교묘하게 숨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의 그 극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인간 본성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수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사람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까?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절대로 이것을 감지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오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오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24절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주님은 22절에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또 다른 전제를 추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셨고 또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게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거나 그 증거에 실패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최소한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그 죄만은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게시하셨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증오하는 즉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25절 그러나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은 자기들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이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한 죄를 가장 크게 짓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밝아벗기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10편 3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10편 69편에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세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이유 없이 즉 까닭없이 미워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증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어떤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구령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고 그냥 나중에 보든지 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개인구령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까닭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대로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왜 그런지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진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인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시다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고 싶어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저주받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자기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를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현대에 타락한 모든 기독교인들이란 사람들은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하나님을 쇼핑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현대에 타락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하나님을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박앤세이라는 하나님을 하나 골라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가스펠송을 불면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쌍값으로 각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을 하나 골라잡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제시하는 하나님은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진실하시고 너무나 죄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불속에 던지시는 소름 끼치는 분이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성경의 진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골라잡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과 바꿔버립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신자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친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천주교예요. 아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친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 그렇지. 믿으니까 다니지. 아 그러면 예수님을 모친님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아 그래 그래. 매 일요일마다 영접했어.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 참 먼저 연옥에 갔다가 또 뭐 이렇쿵 저렇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다 엉터리들입니다. 일요일 아침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먹고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런 엉터리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카톨릭, 혹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가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면은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보금에도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보금을 읽어보면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전파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셀지파 파노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절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에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의에 관하여 말하다라. 누가 보금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한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차가 보이지 않자 아주 놀랍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남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여자들은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사람들이 모두 남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조차 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남성이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도 남성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남성이시기 때문에 여자들은 성경에서 별볼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안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여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외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인 빌라도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실 그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다. 세상의 여자로 태어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야말로 정말 정말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들이 뭔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 용기, 담대함, 신실함, 온유, 희생정신, 관대함, 충성심, 신뢰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자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여자입니다. 성경이 존중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여성해방이 사실은 실제로 승치됩니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여자들이 아직도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신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